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리바드 투데이스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팬더에서 제작이 된 2008년도 스탠드아드, 아메리칸 스탠드아드 스탠드아트 캐스터 모델 그래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열심히 설명하면 관객 모독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팬더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2008년도에 모델이 출시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스펙적인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2008년도에 있어서 2007년도 모델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팬더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브릿지 부분인데요 이 브릿지 부분이 임프로브드 벤트 스틸 새드를 사용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클래식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뭔가 달라요 뭔가 새드 스크류의 마감 처리도 틀리고요 그리고 새드 구멍을 넓혀가지고 이제 팍팍 암이 잘 박히고 구멍을 앞에서 줄 끼기가 줄 끼기도 편하고 장력도 증강했고 그리고 줄 끊어짐 같은 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도록 눈으로 봐도 구멍이 크네요 눈으로 봐도 크고요 링 달린 줄 말고 팬더에서 나온 거 이렇게 종같이 그 줄을 껴놨네요 아 그래갖고 링이 안 보이고 저렇게 종 종